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음악! 춰세요! 가자! 가자 가자! 맞추겠습니다 맞추자! 이건 맞혔어 어떤 말로 표현해야 그대 알 수 있을까요? 어떤 맘을 담아내야만 그대에게 전해질걸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나의 맘이 부담이 돼 그대가 달아날까봐 함께 있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단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댈 향한 마음에 이젠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보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대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그러면 그대가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